잘하고 있니? 선생님, 감시하러 온다 했죠? 네 수능이 이제 정말 10일 여러분 막 이제 종강하고, 뒤숭숭하고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분명히 여러분들 막 싱숭숭숭할 거야, 매일매일이 아,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강의들도 막 종강하고 근데 너무 중요한 시기거든, 지금이 지금 보는 건 바로 수능에 직결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감시하고 있잖아요, 제발 싱숭숭숭 이러다가 그냥 허숭숭숭, 막 하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가 있어 몽둥이 몽둥이 그러지 말고요, 마무리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선생님이 항상 옆에서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달라고 어? 또 올까? 어, 이제 또 못 올 것 같아 못 올 것 같은데 어, 아니 올게 오케이 음, 빼알려 또 돌아온다 빼알려 또 돌아올게요 아시겠죠? 어, 매분, 매초가 아까우셔야 돼요 어, 지금은 매분, 매초가 시간 아껴서 새로운 걸 더 이상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정리하셔야 돼요, 제발 정리하시고 지난 것에 대한,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해주시고 대신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거 또 몽둥이 누가 몽둥이니? 눈으로 읽는 애들 아, 선생님 저 다 한 거라서 이제 정리할 거거든요 눈으로 후 수능 때도 눈으로 후 그래서 답이 안 나와요 어, 그럴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쉬운 거라도 꼼꼼하게 답을 내는 습관 아, 반드시 지켜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어, 주변에 휩쓸리지 마시고 그죠? 어, 선생님 제발 제발, 그죠? 어, 수험생활을 절대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퀘스트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뭐야? 수험생이잖아요 마침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어 올해로 끝날 거예요 그죠? 올해로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은 10일을 최선을 다하세요 아시겠죠? 어, 빼요일로 돌아올게요 빠이빠이